전국 금속노조가 12일 거제시청에서 배철판의 녹등을 파워그라인더로 제거하는 조선업 파워공 하청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금속노조는 파워공 조합원들과 함께 임금인상투쟁에서 승리하고 9개 도장업체를 교섭으로 이끌어내 노사합의에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거제와 울산, 목포의 파워공 노동자들에게 금속노조에 가입해 자신의 권리를 찾자고 말했습니다. 앞서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삼성중공업에서 31일부터 현재까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워공들이 작업 거부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